인근의 다른 와인 농장을 찾았다 이곳에 들어서면 첫눈에 들어오는 것이 벽에 붙어있는 유명 가수들의 사진들이다 매년 2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그 수익금은 기부한다 가수들의 면면이 정말 화려하다 그뿐이 아니다 지하에는 갤러리가 있다 와인 농장의 웬 미술관일까? 그 궁금증은 이내 풀린다 전시된 그림들은 이 와인 농장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의 라벨이다 술과 예술의 결합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 한데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와인 농장이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이다 이 와인 농장의 웬 미술관일까? 술을 가볍고 была 및 백화포만 서시장 근데 우리는 집중자와 식당을 가까이 주신 것을 볼 때 그리고 우리는 시장에 연간하여 러브나 가수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업이 있는 공간에 주식성 이렇게 주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고주와 식당이다 그리고 공간에 주식성을 공유하기